EBS 지문부석 강의 수특 영어 독연습 12강의 1번 지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수메르 밑에 보면 설형문자 혹은 쇠기문자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그 문자에 관련돼서 쭉 세부사항들을 열거시킨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쇠기문자가 뭔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거기에 어떤 측정의 단위나 포괄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 정확한 글, 개인적인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거래를 한다거나 뭔가 계약을 한다거나 뭔가를 기록한다거나 이런 형태 그래서 상형문자, 그림으로 이루어진 문자에서 이제 뭔가 실질적인 진짜 글자스러운 것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쇠기문자, 설형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쇠기라고 부르는 건요. 이렇게 나무에 이음새처럼 꾹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그런 모양새에서 그런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쇠기, 설형문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뭐 이 정도 배경만 알아두시고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세요. 수메르 경제의 어떤 고전적인 모델에서 템포, 쭉 이제 열거가 되는 거예요. 사원은요, 펑션, 역할을 했는데 뭐로서 역할을 했냐면 바로 행정적인 어떤 당국으로서 역할을 했답니다. 마치 중앙정부가 아니면 지금 공산당이나 이런 데처럼 행정적인 어떠한 관리적인 당국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요. 가브링, 뭔가 관장을 하는 거고 뭔가 지배를 하는 거죠. 어떤 커버버티 프로덕션, 어떤 공산품, 일상생활품의 그런 어떤 프로덕션,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컬렉션, 이런 저런 것들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한번 재분배한다든지 오, 지적공산주의네요.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알겠죠? 이런 행정적인 혹은 전반적인 그런 관리적인 당국으로서 역할을 했대요. 어디가요? 사원이요. 사원에 가서 배급하고 뭐 몇 근래 만들고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나 봐요. 자, 계속 봅시다. 그런데요, discovery, the discovery, 그 발견은요. 그런데 이게 주어고요. 여기 동사니까 수일치 정도는 조심해야 되겠죠? the discovery가 주어, suggest가 동사. 그런데 무엇의 발견이냐? 자, administrative tablet. 이거 태블릿 그냥 판때기죠. 우리가 뭐 요즘 태블릿 쓴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관리적인, 행정적인 그런 판때기요. 자, 뭐에서 이 사원단지, complex 그런 무슨 무슨 단지라는 뜻이 있어요. 자, rock. 이 rock 지역에서 이 사원단지에서 나온 이런 관리, 행정, 이런 판때기의 어떤 발견이 suggest, 뭔가를 보여주고 암시하는데 뭘 보여주냐면 자, 이런 부분은 가볍게 빈칸 낼 수도 있겠죠. token use and consequently writing까지가 주어입니다. 이때 token이에요. 어떤 상징이에요. 그래서 상징의 사용.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기 이제 판때기를 봤더니 그래서 동그라미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동그라미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 동그라미를 봤더니 이거 앞뒤 정문 맥을 봤더니 이걸 돈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상징이라고 여기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writing, 글이 된 거죠. 나중에 이렇게만 쓰면 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것이 다시 한 번 상징의 사용.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글이 된. 그것이 evolved, 진화하고 발달했답니다. 뭐로서 발달을 한 거냐면 as a tool, 어떤 도구로서인데 중앙 집중화된, 아까 administrative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중앙 집중화된 경제, 전반적인 그런 governance, 어떤 관리. 이것의 한 도구로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렇게 보면 나오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행정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번 달에 뭐 몇 개 만들고, 벽돌은 몇 개 만들고, 누구한테 주고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결국 쓰여졌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게임은 뭐라는 걸 가정해보면, 지금 세부사항이 지금 열거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의하자고요. 정의진 표현이라고 그랬었죠? 뭐라는 걸 가정해보면, 즉, 어떤 뭔가의 부족인데, 고고학적인, ecological한, 고고학적인 증거의 부족을 좀 고려해보면 무슨 고고학적인 증거냐면, 이 우락 시기에 domestic, domestic는 일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국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문맥은 가정입니다. 일반 그런 가정의 어떤 지역에, 이 우락 시기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고고학적인 증거의 부족, 그 가정 내에서는, 방금 말했던 서령 문자,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온 거예요. 이런 판때기나 태블릿이냐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증거의 부족을 고려해보면, it is not clear, 명확하진 않습니다. 뭐인지 아닌지, 어떤 개인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또한, use the system. 그 시스템을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건 다시 한 번, 이 앞뒤 내용을 추론해서 충분히 빈칸 낼 수도 있겠죠. 이건 명확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가정 내에서는요. 자, for that matter,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가정 내에서 쓰이지 않았다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it is not clear, 그건 역시 확실치 않죠.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how widespread, illiteracy, 뭐가요? 읽고 쓰는 능력이 돼, 날라가고요. 날라가면 보내줘야죠. 자, 다시. 자, literacy, 이런 거 어휘 빈칸 가능하겠죠. 읽고 쓰는 능력이, edit beginnings, 그 초창기에,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이건 명확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다음 얘기. 그러니까, 이건 명확치 않은데, the use, 그러한 사용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주어동사 살짝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뭐의 사용이냐면, 자, 뭔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상징과, 픽토그램이 이제 어떤 그림 문자, 상형 문자예요. 그림으로 그린 어떤 문자들. 이러한 것들이 이 초기 태블릿에서 어떤, 다시 한번 구별할 수 있는 상형 문자와 어떤 상징들과, 그리고 어떤 픽토그램들이 그림으로 이루어진 이런 문자들의 그런 사용이 is consistent, 뭐와 딱 일관성이 있는데, 바로 뭐와 일관성이 있냐면요. 여긴 구조적으로 잘 보세요. 이때 위드는요, 여기 위드의 짝에 있는 리딩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administrators는 중간에 의미상의 주어로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뭐냐면, 어떤 전치사담에 ing가 나오게 되면 이 ing라는 동작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문장에 있는 주어가 이 동작을 했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ing라는 동작이 다른 대상이면 여기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주어처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보세요. 이러한 것의 초창기 태블릿에 있어서의 이런 사용이 뭐와 일관성이 있었냐면, 그럼 여기 위드니딩,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건데 누가 필요로 한 거냐면, 이런 관리인들이, 알겠죠? 사원에 계신 제사장이 됐건, 알겠죠? 이런 관리인들이, needing a lexicon, 어휘목록을 필요로 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 어휘목록이 어떤 어휘목록이냐면, was mutually 상호간의 intelligible 이런 것들이요. 상호간의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어휘목록판의 필요와 일치했다고요. 즉, 자, 뭔가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하지만 또 동시에 글자를 읽고 쓸지 모르는 그런 파리,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들에 의해서 상호간의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휘목록을 필요로 했던 것, 그것과 일치했다. 자, 이 말이 또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읽고 쓰는 능력이 제한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앞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서 나왔던 얘기. 이게 널리 퍼졌는지는 명확치 않아,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뿐, 널리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인부라고 한 번 쳐봅시다. 거기 사원을 건설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 달에 내가 돈을, 어, 뭐, 뭐, 300만 원? 하여튼 뭐,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기 이제 정토판에다가, 이 태블릿에다가, 동그라미 세 개를, 거기 제사장이 딱 그려서 준 거예요. 자, 이거 가져가게. 그런데 내가, 나는 아직 문맹이니까, 이거 읽을 줄 모르는 거니까, 이 동그라미 세 개가, 너, 오케이 하면서 일 잘했어의 의미인지, 아니면 너 꺼져, 너 이제 해고야,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너 3일 쉬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다시 한 번, 글을 읽을 줄 아는, 혹은 글을 읽을 줄 못하는 당사자들 위해, 사무관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 목록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알겠죠? 그것과 명확하게 일치했다. 그래서 이게, 아, 이런 수치의 단위, 어쨌든, 이 중앙정부에서, 혹은 중앙관리를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쓰여졌던 거구나.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큐니어 폼, 이런 쐐기 문자, 혹은 설형 문자의, 그런, become more abstract, 좀 더 추상적이 되어짐에 따라,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얘기냐, 여기 어비 문제 가능하고요. 왜 또 갑자기 추상적이 되어졌냐면, 점점점 쓰는 상황이 많아지니까, 이제 예전에는 동그라미 하나가, 무조건 돈이었다. 돈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게 돈, 이걸 상징하는 거였는데, 점점점 이제, 쓰는 상황도 다양해지고, 점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돈이란 뜻에서 파생이 되는,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치, 예를 드는 겁니다. 사치란 뜻도, 추상적으로 더 담게 되는 거고, 사치를 넘어서, 부를 나타내는, 나타내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라면, 어떤 명예,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 의미, 동그라미 하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단어의 쓰임이 많아지나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상식이 되는 거죠. 처음엔 돈 하나 명확했는데, 그럼에 따라, 알겠죠? 업이 가능하고, 특히 이 부분. 이제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이, have become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확실하게 important, 뭐해진 거예요?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to ensure,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이해하는 걸요. 근데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냐면, 업법 가능합니다. what, 뭐뭐한 것이죠. what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이어진 문장에서, agree to에 대한, 이 전치사 2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요. 그 사람이, had agreed to, 뭔가 동의한 것, 그것을, 그 사람도 이해했다. 그걸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동그라미 3개 받았구나. 아, 나 이제 이번 달에 월급, 이거 금화 3덩이 받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읽고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쭉 세구 사항들의 나열, 열거시켜준 구조의 글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어휘 문제로 나왔던 것만큼, 그 어휘 문제로 나왔던 부분, 어느 부분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또 추가적으로 체크해 준 부분 가지고, 빈칸 문제 만들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엇법적인 포인트도 또, 굉장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주위에서 잘 보셨어야 됩니다. 세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소재다 보니까, 괜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됐죠?